FNC 사내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. 병원선에서 박현과 송은재는 사내 연애를 하는 사이 강민혁은 실제 사내 연애를 해보고 싶었냐는 질문에 사내 연애는 꿈꿔본 적 없다라고 답했다. 강민혁은 사내 연애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.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에서 하는 모습 보이니까 엄청 신경 쓰일 것 같다라며 만약에 FNC 내에서 사내 연애를 하면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될 텐데 그러면 많이 열받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. 한편 강민혁은 최근 종용한 병원선에서 박현 역할을 맡아 여련을 펼쳤다. 강민혁은 드라마를 마친 뒤 CN블루 일본 투어를 도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.